매일 아침 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아침 뉴스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어니 장선희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새 한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어니가 고른 첫 번째 소식, 고객 차량 영상 돌려본 테슬라 직원 피소 기사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차량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또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도로, 교통, 지리 정보를 모아서 축적하는 시스템 경쟁력 굉장하죠.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X는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중앙과 뒤, 양옆에 모두 8대의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차량 절도 방지 같은 목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되는 영상, 유용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이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0년 고객의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메신저로 함께 돌려봤다는 거예요. 로이터통신은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온 헨리 이여 씨가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나온 전직 테슬라 직원 9명의 증언을 보면요. 채팅방에서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 영상 중에는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 또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테슬라 차량에 치여서 튕겨져 나가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자극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들이죠. 심지어 차량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영상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본 직원들끼리 나는 테슬라를 안 사겠다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출된 개인정보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상에는 또 캡쳐될 위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소송을 제기한 헨리 예시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을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됐다고 안내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헨리 예시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 소유자 등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법원이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존의 AI 음성인식 서비스인 알렉사도 성능 향상을 위해 제품의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카메라, 각종 센서가 없는 곳이 사실 별로 없죠. 이제는 저도 좀 무감각해질 정도로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장비들이 어느 순간 감시 장비가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킹의 위험도 있고요. 어쩌면 고객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장비들이 고객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테슬라 위기설이 더 붉어질 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 언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른 벚꽃 엔딩의 이유는 기사입니다. 벚꽃이야 원래 빨리 확 피었다가 순식간에 진다는 거 알고 있지만 혹시 올해 유난히 벚꽃이 빨리 피었다가 빨리 졌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요. 그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마스크 규제 풀린 후 첫 벚꽃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여러 축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곳들은 축제가 열리기도 전에 벚꽃이 졌다 그럽니다. 이상기온으로 벚꽃이 일찍 피기도 했고요. 계속 비가 내리면서 꽃잎이 빨리 떨어졌죠. 제가 그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종로 벚꽃길 지나왔는데요. 정말 꽃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해졌더라고요. 올해 서울 벚꽃이 지난달 25일 개화했어요. 이건 기상관측일에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거라 그래요. 지난해 벚꽃 개화 시기가 4월 4일이었으니까 올해 벚꽃이 열흘 빠르게 핀 거거든요. 심지어 부산은 3월 19일 벚나무가 개화했는데 이게 1921년 최초 관측연도 이후 첫 번째 1위였다고 합니다. 대전은 3월 22일 벚나무가 개화해서 1973년 최초 관측연도 이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핀 벚꽃이 빨리 져서 아쉽고 또 여러 행사들이 취소된 것도 아쉽지만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벚꽃을 비롯해서 봄꽃이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벚꽃의 이른 개화는 기후 위기와 연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생태도시 전문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화 시기가 순차적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당겨진다. 라일락이 보통 4월 중순에 피는데 올해는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봄꽃들과 관계를 맺어온 여러 생물들 특히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옮겨주고 꿀을 가져가는 상호관계가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또 꽃나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물을 써버리면 안 그래도 건조한 봄에 산불도 많아지고 물순환에 교란을 준다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나무가 활발하게 일을 못하면서 탄소순환에도 교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체가 3월 내내 뜨거웠죠. 이유는 물론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겨울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근데 정말 이러다가 봄이 점점 빨라지다 못해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하니가 고른 세 번째 소식은 애플도 구조조정, 빅테크 전반으로 번진 해고바람 기사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있죠. 애플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보도가 남았네요.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기업 소매팀 내에 일부 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전 세계 소매점과 시설 건설과 또 유지를 담당하는 개발보존팀이라 불리는 팀 내 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직원들에게 이번 조치를 해고가 아닌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요. 애플은 자리가 없어진 직원들에게는 기존 자리와 비슷한 자리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4개월의 급여를 제한했습니다. 일부 관리직 자리도 줄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직원들은 다시 고용될 수 있지만 이전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6만 4천명 정도인데요. 그동안 애플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채용 담당자와 경비원 같은 계약직 인력을 줄여오면서도 전체 회사 차원의 정리해고는 하지 않아 왔죠. 직원이 해고했던 건 코로나 이전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서 직원 수백 명을 감축한 게 마지막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팀쿡 최고 경영자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회사의 정리해고 가능성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가능한 한 다른 방식으로 회사 비용을 관리하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테크업계의 정리해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 1월엔 소프트웨어 공룡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1만 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했습니다. 47년 역사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건 2014년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1만 8천 명을 해고한 이후 최대였죠. 아마존은 올 초 정리해고 규모를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확대한 1만 8천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고바람이 분대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영향도 있죠. 팬데믹 기간 과도한 확장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부메랑으로 다가온 거라는 분석입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이 봉쇄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죠. 그러면서 인터넷 기반의 기술기업의 수요가 급증했고 2021년까지 테크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테크기업들은 인력 채용을 급격히 늘렸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인터넷 덜 쓰고 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코로나 여파가 언제쯤 우리 일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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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